안녕하세요. 저는 포니처 아티스트 김현이라고 하고요. 주로 전통 가구를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보면 항상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얘기가 발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저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전통 가구라고 하면 이미 너무 옛 것, 나랑은 상관없는 너무 옛 것 그리고 촌스러운 것, 잊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뭔가 동시대성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그 안에 새로 입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미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재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전통, 가구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 안에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든 그걸 또 저만의 해석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작가분들이랑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 얘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애정이 가는 가구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와이트 노스텔지어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했던 게 여기 지금 조그맣게 있는 이 디주 시리즈인데 디주가 어떻게 보면 한국 가구 중에서 제일 서사적으로 읽히는 가구예요. 디주에서 옛날에 사도세자가 죽었던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디주를 쌀함으로 알기보다는 사도세자가 죽은 어떤 되게 애환의 어떤 가구로 많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구에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얘기하는 그런 맥락과도 굉장히 닮아 있고 그래서 또 디주 작업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남들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작가로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내가 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가 되는데 자신만이 그 이야기를 또 해석하고 몰성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면서 그 부분을 자신만의 것으로 표현을 하는 생각하는 힘을 되게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들만 하더라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만큼 또 생각하는 힘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 주변의 현상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좀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로 번역하고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작품을 할 때는 사실 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제 작업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이라면 어떤 하나의 기업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제 작품을 통해서 또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그런 브랜드를 또 이제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로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텍스트라든지 어떤 전래동화 아니면 떠도는 소문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게 당연한 어떤 것들이랑 연관을 시켜서 그거를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님들이 코끼리를 다 다른 부위로 만지면 다 다른 해석이 나오듯이 저도 좀 다양한 해석으로 텍스트를 써 내려가는데 저의 작업 방식은 일단은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꽂히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써요. 두세 가지 정도로 쓰면 각자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가지 어떤 현상을 봐도 어떤 각도를 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물성을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보고 작품으로 내게 되죠. 시각적인 부분은 사실 제일 맨 끝단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프란츠 카프카를 좋아하게 된 소설이 이제 메타포머지스라는 변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레고르가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로 이상한 벌레로 변했는데 거기 그 이제 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조소적인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영감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제가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그레고르라는 존재도 자기가 벌레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냥 소심인의 일부였는데 벌레로 변하고 나서부터 또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제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거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저의 하나의 모토처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학의 정석을 보면 예제 문제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장만 넘겨서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실전 문제가 닥쳐지는데 그걸 이제 혼자 풀어나가야 될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대학교 시절에는 제 작업을 매주 발전을 시켜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동료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진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로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진짜 오로지 저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조금 예제 문제를 푸는 느낌이었다면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실전 문제로 넘어오는 느낌? 아무래도 가구 작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저에게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갖춰져 있어도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자본도 없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금속 하시는 작가분의 작업실을 빌어가지고 그 공간의 한켠에서 작은 작업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인 이제 질문이긴 한데 지금은 당연히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 분들도 많고 하지만 사실 5년 전만 해도 한국 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저희 가구 쪽에는 뭔가 내가 계속 지속하기에는 여자라서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그게 어떤 그런 여성 예술가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저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실제 지속하면서도 쉽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속을 해오면서 이제 저의 후배들도 지금 보면은 여성으로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물리적인 거는 현대사회에 와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같이 또 여러 작가들과 모여서 작업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은 딱히 여성 예술가로서 이렇게 뭐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저는 어 처음에 했던 그 반다지 귀방 시리즈의 반다지 작품을 남겨놓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구 작업을 하면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가구에 이제 넣게 된 작업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또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는데 조선시대 옛날에 여성들이 사용하던 가구들을 보아하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 되게 안방에 국한돼서 살았던 삶이 가구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물론 저희가 좀 과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성에 국한돼서 공간의 안과 밖을 따져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귀방 가구라는 거를 지금 동시대 여성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처음으로 이제 가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표현할 수 있었던 첫 작업인 것 같아서 만약에 남겨놓는다면 그거를 하나 남겨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좀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것들을 좀 더 깊게 해석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 작업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면 회사 일은 사실 저 혼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창의적인 물성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책임져주는 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더 디자이너의 마음으로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의 니즈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18년도만 해도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도 쉬운 부분이 절대 아니고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라든지 어떤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회사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들의 시를 읽어도 똑같잖아요. 그 시 안에는 평범한 문구들이 적혀 있지만 그 문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읽는 사람의 어떤 심적인 마음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이 그냥 그렇게 읽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간 시적으로 읽혔으면 하는 마음. 전시의 성격마다 항상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분명히 있지만 이미 작품은 제 손을 떠난 거고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빗대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창출해 내고 그거를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지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관람객들이 듣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시장에 딱 작품이 화이트 큐브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의도한 대로 보여진 게 있고 아니면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새로운 부분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보이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좀 저 자신을 거울로 보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딱 전시가 직접 돼야 어? 내가 뭘 말하려고 했고 다음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더 조절을 해야겠구나 라는 되게 자기 반성의 시간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자신에 대한 되돌아보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좀 하이브리드 문화라고 해야 되나? 한국은 지금까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옛날 것들은 다 없애거나 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의 K-컬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옛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것 같기도 한? 근데 저는 제 작품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냥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전통 가구를 사용했다기 보다는 그냥 뭔가 옛 것 같기도 한데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 작품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국적인 꿈은 내일 하루를 잘 살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세상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사실 하루에 제가 정해놓은 일을 끝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멀리 생각하기 보다는 짧은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정해놓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나 시간적인 이유로 그거를 계속 진행을 계속 미뤄오고 있어요. 시간만 조금 더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신작을 또 멋지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말쯤에 또 아마 전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또 멋진 작업을 또 보여드리는 게 저의 자극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